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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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는 재단의 모든 재진뿐이다 성룡의 모든 게 교님 가슴의 모든 것이다 내 모든 이 시간 흔녀받을 길게로 믿읍시다 바랍시다 우리의 꿈에 과요란 삶은 겸손한 모습으로 가 은혜의 꿈 하나 우리 더욱 사랑할 괴로운 앞에 이 시간 흔녀받을 길게로 흔녀받을 길게로 이 시간 흔녀받을 길게로 흔녀받을 길게로 혔녀받을 길게로 눈녀받을 길게로 흔녀받을 길게로 흔녀받을 길게 ancora 흔녀받을 길게 upset 이슈가 내게 이슬아의 흥득한 재고 흐르곤해 흐르곤해 귀하진 못놔 기쁨으로 있어 노예가 영원히 맞이해 성경으로서 성경으로서 주의 예상에 흐르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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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범꽃을 주님 앞에서 승리가 내 것일세 십전번 분명했어서 이제 술을 잊으시네 무소워한 나무를 주보는 채에 가라 남대 주의스로 나를 성장했으 남대 주의스로 나를 벗어낸 종료료만 있으리 있어도 물을 배려 큰 싸움하네 나의 뒤편에 누워서 설마 위하여 나의 뒤편에 누워서 나를 성장했으 남대 주의스로 나를 심장하여서 욕구와서 이제 밤과 세상에 수많은 용서 남대 주의스로 나를 성장했으 남대 주의스로 나를 성장했으 윤대의 영리시사 이 길에 갔던 선수 나에게 죽는 그리스도 나를 속하게 했으니 너 심장한 곳은 이 공격류와의 선수 승리의 그날 이뤄 심장한 영리 개판을 불러 영광 우리의 동생 나의 정의스로 난 속하게 했으니 너 심장한 곳은 동전을 유혹하사니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을 마음에 안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가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때때로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내게는 전혀 이 기회가 오지 않고 난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내게 그 기회를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기회에 바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유난히 대단히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인데 한 개인이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레 같은 인생 다른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지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렁이는 땅에 묻혀야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보통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공창 중에 시공창 썩어서 냄새나 악취가 나는 냄새나는 이런 곳에 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다 사람 발에 밟히는 인생 지렁이 구불구불하게 살아갑니다 죽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골로스에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예수 그리토가 계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리포스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렁이 같은 인생은 땅에서 파묻혀 살고 땅에만 뒹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버릇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 이름이 창세기 32장 24전에 약복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직접 지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 이 야곱 이 사람을 가르쳐서 오바다서 1장 18절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을 가르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족속이란 이 말은 집안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집안은 불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불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불은 호롱불이든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 집안은 이 야곱의 족속은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위로만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는 오바다서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불은 번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번져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야곱의 집안은 계속해서 불같이 번져 나가고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불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호롱불이든 모독불이든 어떤 불은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불은 모두가 흔들거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야곱집안은 불의 집안입니다 불이 흔들거린 것은 은혜의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쁨의 춤이 있습니다 환희의 춤이 있습니다 늘 흔들거립니다 불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있는 이 집안 요한민서 1.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 야곱집안은 불의 집안이며 야곱집안은 항상 머리가 드는 집안이고 야곱집안은 항상 번지는 집안 번성하는 집안입니다 지경이 점점점점 넓혀 나가서 민족을 잃어버리는 이런 집안이 바로 야곱이란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돕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야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르시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좌하고 넘어갑니다 야곱 불거리 낸 적 없습니다 야곱 귀신 조차 낸 적 없습니다 야곱 하늘문을 열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버리지 같은 인생 지름이 같은 이 인생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오늘 이처럼 시대는 흘러고 흘러서 수천일 흘러는 지금도 야곱 이름을 모든 이 지구상에 예수교태의 사람들은 이 야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삭이란 아버지 어머니 리부가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이 쌍둥이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군이 늘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장작군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애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41절에 야곱을 죽이리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날 보검제로 베드리는 하나님 집인데 교회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이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초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사 다시 말해서 의식주 걱정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첫째는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 인생길을 말합니다 인생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히 이 길 가게 해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떠나온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한 후에 그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하란에 가서 라반이라는 사람 집에서 20년을 모슴 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은 라반의 큰 딸인 레아와 그리고 둘째 딸 라헬 그리고 실바라는 그 딸들의 몸종 그리고 빌하라는 몸종을 통해서 부인 네 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두 아들을 얻게 되었고 딸 디나라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시피 처가살이 했지만 아무것도 이 라반의 사람은 대단히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위를 계속해서 종같이 부려먹기만 하고 한가지도 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나에게 열 번이나 나를 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급기야 자신의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이 라반 장인 모르게 어느 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을 피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장인들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과 종도를 데리고 야곱 일행을 추격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을 만나면 이 야곱은 죽습니다 이를 달고 달려오는 이 라반에게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는데 내일이면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라빔이 어떤 것이냐면 장정 손바닥으로 펴면 끝에서 끝까지 한 뼘 정도 되는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각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이라고 이 라반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그런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석이 31장 29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어젯밤에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선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너 입 밖에도 말 한마디라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신 어떤 분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돌아가고 나설 때에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창석이 3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떠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석이 31장 29절에 이 라반이 야곱을 떠난 후에 창석이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석이 32장 2절에 하나님 군대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군대 천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가르쳐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 군대가 천군들이 땅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디에 내려왔냐면 야곱이 있는 곳에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너 야곱에게 아무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천사들을 야곱을 보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려보내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0년 전에 이 야곱은 베드리라는 곳에서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창세기 28장 20절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다시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야곱이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식적 걱정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가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천사 한 명이 아닌 군대 천사를 내려보내서 야곱 일행을 지키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2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야곱의 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왜 하필에는 2017년 마지막 번에는 금요철 마지막 밤에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시험이 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디서 기도하라 했는데 내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다가왔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시험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권한 받지 말아야 될 권한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라면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20년 년의 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나만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는 직접 뛰어들어 가십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2중 3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된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떠난 후에 위기가 또 닫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 싶었더니 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또 문제가 기다립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에스는 강조했습니다 20년 전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작군을 가로챈 사람 야곱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7장 41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20년 동안 원한이 칼을 갈고 있는 에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군대를 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예수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고 나를 건져 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에게 나타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수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있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야뽕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야곱이 실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호세하 1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뽕나루터 이 사건을 가리켜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고했던 이 사건이 야뽕나루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본인 천사 이 천사는 어떻게 봤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창세기 32장 2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씨름하다가 성경 강조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오건나버렸습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라는 말은 원어에 따라오십시오 아바크 그게 아세요? 아바크 이 아바크라는 씨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다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격렬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했을까요? 기도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수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이 야뽕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그런 겨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환도배가 어긋났는데 이 사람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천사를 붙들고 어떤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해설 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러면 너는 나와 괴로워 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났는데 바로 33장 장수기 3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에스가 어떻게 사람이 바꿔져버렸냐면 달려오다가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에스의 원한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좀 반대로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스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겨서 그리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다정하게 부릅니다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에스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이 야곱을 끌어안더니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에 내 동생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원한을 가진 사람도 그 마음을 바꿔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지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나 못 움직입니다 오직 그 마음을 주장하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기도하는 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택하지 마세요 무릎으로 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한 해를 마감할 때 자신이 끌어왔던 뒤를 돌아보았더니 깜짝 놀라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누가 만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반드시 기도하는 민족이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스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며 경배 이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 떠났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셋째 아들 이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추리국기 28장 1절에 이 땅이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집안이 누구인가요? 바로 네비 집안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아론이라는 아들의 자손이 있는데 이 아론이 최초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이때부터 1500년 동안 누가 보면 1장 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바로 이 네비 집안의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1500년 동안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 150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명문 가문이 되었고 이 집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다 하나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바로 이 집안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족 가문이 되는데 여기서 다위세란 왕이 태어났고 솔롬은 왕이 태어났으며 히스여기아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영적인 가장 귀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유사는 기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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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한나처럼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축복은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부모를 잘 둔 자녀가 어떤 자녀일까요? 기도만 해주는 부모님 이 자녀는 반드시 환란이 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질병을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이라도 하느님께서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는 사람을 15년은 생명을 연장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희석이 하는 왕입니다 왕이라면 이 사람은 천하에 좋은 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불러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너는 수명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열환기야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희석이야가 죽을 병에 들어설 때에 이 병은 도저히 고쳐지는 않는 병입니다 완전히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망의 병을 가졌는데 하느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을 준비하라 너는 주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희석이야는 나철 벽으로 향했습니다 왜 나철 벽으로 향했을까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나철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강려하고 있습니다 열환기야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희석이야가 하느님 앞에 동국의 기도를 할 때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털어놓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15년을 생명을 더해 주겠고 오늘 사람의 성들은 이 희석이야가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느님이 데려가시리라는 사람을 하느님의 뜻을 접어버리시고 이 사람은 15년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통국의 기도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인생도 살아납니다 주여 오늘 이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하느님께서 특별히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수명이 끝나는 날을 하느님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통국 기도를 들어주시고 희석이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느님 지난 날에 내가 하느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런 고백이 눈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가정에 두고 온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병원에서나 내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어느 곳이 있는 투병 생활하고 있는 내 가족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히 통국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의 질병이 이 시간 낯설히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내가 하느니 기도를 지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오 하느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불쌍하게 이오십니다 다니엘 성 9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다니엘 시대에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오늘 이 시대도 천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성산에 와서 어느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천사를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9절에 우리는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와도 때때로 한심할 때도 있고 고쳐지지 않고 성격 하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는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담합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미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용모가 바꿔질까요? 그 용모가 어떤 용모입니까? 날마다 평안합니다 날마다 담대합니다 날마다 기쁨의 얼굴 표현이 말할 수 없는 환희 이런 모습을 바꿔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9절에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 속사람도 내 그 사람도 용모가 바꿔집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나이다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모습이 바꿔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차절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채찍으로 주님의 덩어리는 마치 낡고 낡은 다 떨어진 걸레 같은 모습입니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워낙 채찍으로 많이 마주셨습니다 몸이 성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한 곳이 옆구리 창으로 찔렸습니다 손발 다 찔렸습니다 가시로 머리를 씌워놓았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온갖 희롱과 조주 섞인 조롱 섞인 이런 말을 침뱉었던 그 사람들 그런 십자가에 달려계실 때 어떻게 이 처절한 십자가를 이기셨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셨는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첫날 밤에 주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 보금 22장 44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서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오늘 주님이 이렇게 따라서요 힘서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십자가가 무겁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를 해라 개세만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름으로 짜다 나를 쥐어짜듯이 이런 저질한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여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하느님이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야구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그게 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게 하세요 환란 중에 참으며 그게 하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다고 그 문제가 왔는데 절망하면 안됩니다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 속에 감추어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축복을 보시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포장을 떠들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다른 것이 들어있듯이 중요합니다 먹구름이 덮였을 때 시큼한 먹구름이 덮였을 때 반드시 비는 내립니다 똑같습니다 내게 칠흑같은 어둠의 장막이 고난이 덮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축복이 오는 징조입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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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환란 가운데 참으세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사도행정 3장 1절의 마지막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할 수만 되면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몇 분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일을 보았는데 이 안전병일을 보았을 때에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더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 시간에 오늘 이 현장에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불취의 병이 치료받고 막혔던 문제가 하수구가 뚫리듯이 모든 것이 열려버리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바로 이 시간에 대기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